비스킷 만들기 할까? 응, 이제 끝나고 끝! 끝, 그럼 가서 아이패드 꺼? 아빠 전기장 다 됐어 맞아 맞아 비스킷! 키 까부 다 부어? 응 아빠 늦어줘 우유 왜? 이게 상한 우유인데 상한 우유 아니야, 이거 아빠 방금 새로 따른 거야 왜? 맛있을까? 응 아니 거기 넣어야 되는 건데? 어,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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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도 넣자 이제 깍지 안 들어가게 조심해 안 들어가 껍데기 옆에다가 버리고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빨리 씻고 아빠, 내가 그리고 주걱으로 이렇게, 기다려 그리고 하얀 주걱 아니 이걸로 싸우는 거야 하얀 주걱 아 밥 주걱? 응 밥 주걱으로 섞을 거야? 응 알았어 응 크리틴, 이거 섞으려고 우리 이거 샀잖아 이거 안써? 크리틴, 이제 반죽을 여기다가 부어 왜? 응 그래서 우리가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지, 그렇네 응 응 오, 먹으면 안 돼 봐봐 아빠, 아빠가 칼로 잘라줄 거야 응 응 봐봐 이렇게 솔솔솔 솔솔 응 나 솔솔솔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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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응 예쁘게 잘랐어 응 형 형 형 왜 그렇게 그렇게 자른 거 아니야 이렇게 뜯을 거야 아 안돼 뜯어야지 너 반죽 어떻게 맛있어? 섞어, 섞어, 섞어 아니 열심히, 열심히, 열심히 아, 마트 해버렸잖아 맞아? 응 다 섞었을 텐데 응 그러면 우리 이거 반죽에다 발라주자 응 이렇게? 응 그렇지 그렇지 듬뿍듬뿍 듬뿍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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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 됐다 그렇지 뜨거우니까 조심해 아빠, 이거 놓는다 조심해 응, 닫아주세요 닫아 네 아빠, 오늘 이제 TV 불러가죠 알았어 휘탈 촬영하면 돼 내가 못할걸 하이티 문 열어줘 응 안 뜨겁게 안 뜨겁게 안 뜨겁게 이제 한번 먹어볼까, 우리? 우기 우선 빵냄새 응 어때? 응 엄마,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아빠도 하나 먹어봐? 응 알았어, 고마워 손 아까 씻었다 응 내가 꿈꿈을 맞아서 그랬어? 응 응 응 우유째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우왁 아